비상발룡? 드디어 본진이 전면에 나선 겁니다 플라우 투준하면 기계공룡 제국의 파랑 중 하나인 그리머 군단의 2인자입니다 가공할 전투력으로 그가 단신으로 함락한 외계인성만 해도 수십 개에 이릅니다 S링커, A링커 전원 출격시켜 네 전원 출격시켜 전원 출격시켜 전원 출격시켜 대구 사무 어떤 지부에도 알려진 바 없는 지금까지 중에 가장 강력한 기계 공룡으로 추측된다. 안타깝게도 용우의 인원이 출격을 못해서 더욱 어렵게 됐어. 다들 조심해라. 네! 뭐여 저거? 글쎄, 안 돼. 정박지겜. 우와, 진짜 크다. 날개 저거 다 거냐? 느낌이 이상해. 엘리자베스, 스텔라, 마들렌은 조심해야 돼. 링커들, 번갈아 공격하며 교련작전을 펼쳐. 전대원, 지시에 따라 공격한다. 먼저 은평, 태우, 필교, 최경. 괜찮아, 얘들아? 내 친구들을 쳤다 이거지? 야아! 불쌔! 발이 물어버려! 으악! 꼬리치기! 으악! 아, 진짜 미치겠네. 진우 오빠, 괜찮아? 얘들아, 도와줘. 도와줘요. 아이나, 날개에 달린 칼라이드를 조심해. 얘들아, 시구 빨리 빠져야 해. 스텔라! 스텔라! 안 돼! 작전이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군. 적의 실드 범위 안에서 동시에 화력을 집중해! 그럼, 링커들도 위험하게 됩니다. 이미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이야! 유리를 중심으로 전대원, 동시에 포위에서 공격한다. 개들아!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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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님, 제발, 제발 출격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지금 제 동료들이 죽어 가고 있다고요! 너 용서할 수 없어! 내 스텔라를 용서 못해! 내 스텔라를 용서할 수 없어! 내 스텔라를 용서할 수 없어! 다행이군요! 레시아 스님이 회군하라 하십니다. 회군이라니... 이번 상대는 플라우투스입니다. 플라우투스... 부디... 못 사기를... 가디언즈즈 비행체가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꿍꿍이로... 랭커드를 철수시켜야 합니다. 랭커드를 철수시켜야 합니다. 이미 늦었어. 용호야, 네가 어떻게 해? 저도 같이 싸우겠습니다. 띠오야, 겁내지마. 용호야, 겁내지마. 용호 왔다. 엄청 빠르다. 용호가 날개를 물렸습니다. 리오! 중심자다! 리오야! 용호야! 혼자선 안 되겠어. 진. 우리 같이 해보자. 정말. 됐어! 날 떨어뜨려줘! 니가 우리 앵을 다 다치게 하고 용서 못해! 으아악!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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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비재재! 저가 우리 도와줘! 으악! 엘리자베스! 엘리자베스! 피해! 안 돼! 엘리자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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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나 진정해. 엘리자베스는 괜찮을 거야. 응급소송팀에 바로 보낼게. 레시아스님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예견하고도 가드현지를 회분시켰는데 도움을 청한다고 그들이 와줄 것 같나? 그렇다고 이렇게 보고만 있을 순 없지 않습니까? 왜 안녕. 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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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새. 다시 일어나야 돼. 제발.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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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아! 진아, 정신 차려. 적이 다가오고 있어. 제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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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esss! 왼og 로봇 진 대답해 명명이다 명명 진 괜찮아 두려워하지마 두려워하지마 내가 곁에 있을거야 두려워하지마